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대통령 아들이란 자리가 보통 자리는 아닙니다. 물론 공식적인 직함이나 직책이 아니지만 대통령의 아들이란 그런 표현만으로도 묵직함이 느껴집니다. 자칫 잘못하면 구설수에 오르내릴 수도 있고 또 주변에는 목숨 걸고 줄을 대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역대 대통령들도 아들 문제 때문에 골치를 썩인 분들이 많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미디어 아트 작가 문준용 씨, 올해 38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금 6,900만 원 수령 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말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면 인터뷰를 했다는 사실 때문에 신청자 가운데 선택을 결정하는 대면 인터뷰를 했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히 대통령의 아들인 줄을 알면서 인터뷰를 행한 그런 심사위원들이 제대로 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실제로 그럴 것으로 봅니다. 어쩌면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6월 18일 문준용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주 자랑스럽게 자신의 수상 소식을 전합니다. 문준용 씨의 주장이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과 기술융합지원사업에서 제가 6,900만 원의 지원금에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102건의 신청자 가운데 저와 비슷한 금액은 15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총 24건의 선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뽑힌 것은 저로서는 대단한 영예이고 이런 실적으로 제 직업은 실력을 평가받았습니다. 축가받아야 할 일이고 또 자랑해도 될 일입니다만은 혹시 그렇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없습니다. 응답해야 할 의견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당사자인 문준용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말들이 많자 대통령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뽑겠습니까? 실력이 없는데도요. 이렇게 비판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아들이 정부로부터 이 같은 지원금을 받은 것이 한 번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의 박수영 국회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여러 번이었습니다. 대통령 아들이 받은 지원금은 12월에 1,400만 원, 5월에 3,000만 원, 2월에 6,900만 원, 약 반년 동안 1억 1,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정도껏 하세요. 정도껏 하세요. 눈치껏 하세요. 그게 박수영 국회의원의 주장입니다. 세상 살면서 꼭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또 법적 위반을 따지는 일 자체가 어렵더라도 세상을 살면서 눈치껏 해야 하는 일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을 에둘러서 박수영 의원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정도껏 하세요. 라는 말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진인 조은산의 글로 잘 담아냈습니다. 대통령 아들 정도가 되면 정도껏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주장이 바로 진인 조은산의 주장입니다. 제목은 철부지 영식아. 철부지 영식아. 그리고 보도를 하나 인용했습니다. 문준영. 내가 마스크를 벗고 무단 행단하면 경찰이 어디에 피해가나. 이런 기사를 인용하면서 진인 조은산의 주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뉴스가 잠시 나를 슬퍼게 한다. 그리고 부럽다. 저 당당함이 말이다. 내나 이제 곧 마흔. 인생의 전반전이 막 끝나갈 무렵이다. 하지만 그래도 이곳저곳 굴러먹으면서 알게 된 인생의 진실이라는 것이 있다. 내가 옳다 하더라도 또한 그에 따라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피해 갈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게 바로 세상일이고 함께 부딪히며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며 남들 눈치에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내가 돌려받았어야 마땅했던 많은 것들을 가끔은 포기하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했던 우리네 인생이다. 삶이 어쩌면 그가 보기에 꽤나 바보 같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대통령의 아들이자 20억 자산가의 아들로서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됐을 그 돈을 악착같이 받아낸 영식의 형태, 대통령의 아들의 형태는 국민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그의 말대로 경찰관이 대통령의 아들을 피해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눈을 감게 될 것이다. 애써 못 본 채 하려는 그런 마음일 것이다. 돈 없고 빽 없는 일개의 경찰관이 대통령의 아들을 검문하는 게 어디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런 아름다운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당장 역순으로 전화가 내려와 부서장실에 끌려가야 할 상황을 굳이 만들어낼 정도로 현실감각 없는 경찰관은 세상이 어디 있겠는가? 지원금을 신청한 대통령 아들을 손에 땀을 쥐고 바라봐야 했던 심사위원들이 그렇듯이 말이다. 이미 한 차례 문준용 씨의 정부지원금 수령 사실이 알려지면서 덜 끌었던 여론이다. 그 또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연인이고 엄륜한 국민의 일어난 이유로 비록 국민의 정서상 어긋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를 인정해야 된다는 내 마음이 부질없음을 느낀다. 솔직히 말해서 그걸 또 받아 먹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받은 것은 둘째 치더라도 말은 좀 곱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다름 아닌 그의 아버지를 위해서 말이다. 철부지 영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글을 쓴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진인 조은산입니다. 어쨌든 살면서 꼭 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좀 눈치를 봐야 될 일들이 세상에 많죠. 양보해야 될 일도 있고 또 받지 않아야 될 일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있게 마련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대통령의 아들로서 물론 실력이 있을 겁니다마는 악착같이 정부지원금을 받아내는 반년 만에 거의 1억 원을 넘는 그런 정부지원금을 받아내는 영식을 보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좀 착잡했을 것이다. 물론 악착함을 두고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악착함은 스스로 브레이크를 시스템을 가동해야 되지 남들이 뭐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진인 조은산의 지적은 시비적절한 그런 지적이고 악착같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